한글자막 by 한효정 알 수 있는 남자가 되었더라도 고구마 모자 쓰고 큰 단추 번쩍이며 피 끓는 우리 힘에 이 땅을 지키면서 씩씩하게 뽐낼 때야 유쾌하게 뽐낼 때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해군 사관학교에 갈 수 있는 남자가 되었더라도 태국이 휘날리는 군함에 몸을 싣고 거스른 파도마다 굳세게 걷어차고 웃으면서 뽐낼 때야 유쾌하게 뽐낼 때야 남자막 by 한효정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 정치 가만히 우리 공부는 사관사교에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주라 뚝날개 번쩍이는 비행기 힘들지 않고 마음대로 푸른 하늘 힘차게 소리치기며 날라 덜고 건넬게야 유쾌하게 건넬게야 젊은 하루